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심마니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가을에 산계곡가를 산행하다 보면 꽤 흔하게 보이는 빨간 열매가 달린 이쁜 나무가 눈에 확 띄게 됩니다. 가을에 이 콩알만한 빨간 열매가 달리는데 이 열매는 맛이 쓰고 텁텁해서 식용하기는 부적당하고 까마귀밥은 될만하다 하여 이름이 까마귀밥나무입니다. 봄에는 어린잎은 데쳐서 식용을 하고 민간에서 오똑을 치유하는 효과가 아주 우수해서 칠해목이란 이름이 더욱 유명합니다. 이 까마귀밥나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특징 한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입모양인데요. 입은 어긋나귀이고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근 모양인데 손바닥 모양으로 입이 3개에서 5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각 갈래의 가장자리에는 뭉툭한 톱니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 입 앞면에는 털이 없어서 매끈하게 보이지만 뒷면과 입자부에는 털이 좀 납니다. 그리고 까마귀밥나무는 줄기에 가시가 없는 점이 까치밥나무 속의 다른 식물들과 구별점입니다. 그러니까 두가지죠. 하나는 입이 둥근데 손바닥 모양으로 3개에서 5개로 갈라지고 줄기에 가시가 없다. 지금 이것도 해발 800미터 정도인데 계곡가입니다. 이 까마귀밥나무는 앞으로 뿌리를 포함해서 입가지 열매 전체가 약용가치가 기대되는 귀한 약용식물이신데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리적 작용으로는 항염, 항산화, 항암작용은 기본이고요. 옷도록을 치료하는 효과가 우수해서 칠해목이란 이름까지 붙은 그 기전이 벌써 10여 년 전에 규명이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고 동물실험에서 아토피 피부염 때와 같은 가리염이 동반된 심한 염증질환에서 강력한 항알레르기 작용이 있어서 가리염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염증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보호된 것이죠. 그런데 최근 1, 2년 안에 새로운 또 중요한 작용이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첫째는 항비만 효과인데요. 특이하게 이것을 복용시킨 동물에서 체온을 높이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 신호를 활성화해서 항비만 작용을 나타나게 했고요. 두번째는 골다공증 개선효과 특히 여성홀몬인 에스트로겐을 강력하게 억압시킨 그런 동물에서 까마귀 밤나무의 추출물이 골다공증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고요. 세번째는 신경세포를 자라게 하는 신경성자인자를 활성화해서 뇌신경을 보호하는 그런 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정말 동물실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주 약용가치가 기대되는 귀한 약용식물입니다. 까마귀 밥나무입니다. 감사합니다.